계란 전화기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리 구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구 나오기 가구. 가만히 서. 그렇지. 우리 시네마틱으로 찍고. 그림자 입구. 또 다른 곳에 가는 중 또 다른 곳에서 가면 안 돼 또 다른 곳에 갔어요 도리들 또 다른 곳에서 다리는 곳에 가기 이벤트가 이동 이리와 제품들 찬양 동영상 도덕수는 무시했다고! 오 잘 지어진다 아름다운 장난감 도덕수는 전자 오 잘 지내줘야 오 잘 지내줘 도덕수의사 오 잘 지내줘 오 잘 지내줘 오 잘 지내줘 말지 만일아 오 잘 지내줘 똑같이 아니야? 한국의적인 문자들 구상하네 나 좀 찍어줘 이거 액션 촬영하고 너는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아 나 좀 찍어 그래도 내가 맨날 없어서 나도 있나? 내가 맨날 오빠 멋있게 찍어주잖아 멋있게? 언제? 거기 내가 있는 거 보고 왔는데? 오빠 왜 이렇게 시무룩해? 김꾼이야 짐꾼 아니야 첫번째 말하고 있지? 왜 없어 오늘은? 내가 얼마 지켜줘 사기? 130원이나 해? 8만 2천원 보다는 낫다 그치? 여기가 다른건 아니지? 오늘 저녁은 tijd의 소원에 가서 샀는데? 다행히 어색 오오오오 반찬이 나왔던 내거 잔고 돈까스집 안간다 그러잖아 돈까스집 안간다 그러잖아 돈까스집 안간다 그랬잖아 근데 배가 살살 고픈데? 진짜? 겁나 간사한 팩바닥이네 아우 선크림 안 발랐는데 아침에 미치겠네 진짜 친구 completely 안 돼 숙성교회 왼손 꼬마 통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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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 은하 어디가세요? 백수관 역시 나를 찍어야지 누굴 찍어 서로서길 가는거야? 어 샷포 오늘은 말을 해보겠다고 빨리 와 이거 뛰어 그냥 건너게 이거 스무디 조금 이따 이거 먹어야겠다 나 이거 진짜 맛있어서 새 거 먹었어 이거 스무디 나 기계 있는데 마마 가 마미 도쿠데스까 나 하얀구 야 이쁘게 하고 왔다 야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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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말했잖아 오늘은 여기서 먹어보려고요 여기 미소카츠입니다 영업 중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연락을 하네요 미소카츠 미소카츠 밥 국뿅 동그란 표시되시니까 가운데 닫니까 되게 편하다 미소카츠 뭐 맛이지? 다 맛있어 미소카츠 여기 스트로베리랑 파이냐빠랑 먹자 스트로베리, 바나나 먹자 파이냐빠랑? 좀 이따가 가면서 망고 먹자 갈아주는 거 갈아주는 거? 갈아주는 거 갈아주는 거 이거 하는 데가 없으라고 이렇게 수분이가 완성되는 거лад 아니다! 이제 꺼내라 환자에 빨대 우리 벌드랑 아 이거는 트레이미 seems like 아루 존이 이거 와야겠다 평소에 필름카메라 안 들어가다가 왜 필름카메라 찍은 줄 알아? 몰라 뒷카드가 하면 필름카메라 안 찍어 또 한 번 더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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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집이 걸어둘 데가 없어 귀엽다 영상으로만 보자 하이 내 코장 노래가 노래 귀엽다 오늘 숫자떼기 없어 네 뉴래 뉴 고래시키 버전 여기 오버 지갑 있네 땡큐 이거 뭐야? 응 댓글 진짜 많아 이거 댓글 귀엽다 이거 심술 났어 어 이거 어 깜짝이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도레모야 이거 좀 더 좋은데? 응 5만초 아냐? 응 응 응 응 다행히 응 응 형 응 으악 흐흐흐흐흐흐흫 ㅇㅏ 아이 고양이 그려줬어 이거 고양이 그려줬어? 언제는 이게 껍데기가 비껴진다는 거야 다행이야 내 맘에 안들어 어? 얘 10만원이야 아 이거 귀엽다 오빠랑도 아가텍 얘 이름이 댓골이라고 뭐를 쓰게 되나? 진일정 진일정인데 너 정리 안해야지 놓을듯 없잖아 어? 저 색깔도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자 가자 너무 어리기 싫단 것 같아 너무 어리기 싫단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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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다 모모장이래 아니 마코 멀리 할래 언제 Dorothy 송여 아 여기 냄새 안 좋다 좋지? 뒤가서 먹어봐야지 찍어 달려면 아 이거 8,500원이래 아 이거 8,500원이래 시간도 있어 3시부터 4시 반 한정이야 같은 둘이면 상관없잖아 자 나도 찍어줄게 여기가 되게 유명한 미술관이래요 지금 여기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미술관이래요 지금 여기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 미술관이래요 너무 맛있어 그지금이 모든 것이라서 시간도 있고 아주 맛있고 이렇게 사이킹 들어왔잖아 오우 옛날 우리 오빠다 이상해 뭐야 이거 공사하네? 난 이제 건강진기는 거 잊자 아저씨 그치 귀엽고 공사해 조금씩 쳐보고 있잖아 왜 구석에 있어? 그치 오빠 이거 봐 그치 오빠 이거 봐 그치? 사기치고 있는게 왜? 사기치고 있어 뭐 사귈 엄마 애기들 카메라 웃으니까 이상해 진짜야 또 잃어버린다 그러다 또 잃어버린다 그러다 카메라는 있어 크기가 작아진 거지 또 잃어버린다 또 잃어버린다 또 잃어버린다 또 잃어버린다 또 잃어버린다 비비 사네 또 샀네 진짜 깜짝이야 놀라워 또 잃어버린다 과자 이걸로 이걸로 청바지로 바뀌었잖아 지금 여기가 너무 귀여워 옆에 가끔 있잖아 어디 귀여워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다 청바지 못했어 이거 뭐 할까 봐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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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는 게 아저씨 귀엽다 옳지 해보는데 내가 있었는데 ned 재미있게 ? 15. 오지영아 오지영아 아 아 아 너무 충격이야 지금 나 나 거기 젓가락 좋아했는데 어머들 오빠 여기 봐봐 멋있게 여기 그만 스톱 봐봐 오빠 쥐가 날리고 봐봐 날 찍어봐 이걸로 인물사진이거든 이게? 인물사진부터 올렸어요 봤어? 황당하지? 이거 내가 omd 시원하다 고기 조금 무거워 감당 못해서 떨어뜨리고 난리를 피 뭐야 미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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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 진짜 어디 갔어? 저 거라고 나만 샀나? 미친다, 미친. 이때마다. 좋으니까. 휴식상 갈 생각하니까 막 찢어서. 흐흐흐흐. 뭐? 뭐? 여기? 한정판 그런 거 아닐까? 여기 무기가 있어. 무기가 두고 계속 똑같아 있어. 한정판이니까 사야 되는. 야 이거 예쁘게 잘 해놨다. 실로. 저거 트리. 괜찮다. 트리. 화이트 트리. 이거 말 안 와? 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좋은데? 저 주시도 카메라 두 개잖아. 나한테 보러 갈 수가 없어. 저 주시도 두 개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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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stress에 빨개 주시고. 쓰레ρώ. 여기 이렇게. 봐. quelques 올리비아. bare helped. 이런 옷도 다 알아, 동전 찍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왜 이렇게 일상 쓰고 있어? 그래야지 장군이지. 어디? 저 펄 가분해 보이지 않아? 나? 어. 그냥 큐링카메라랑 벗어내는 거? 응. 이제 창도 튀어야지. 나무지게. 다들 그런 생각이 있구나.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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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귀여워. 야씨 가격 미쳤다. 뭐였지? 오늘 영상으로 한 거야. 이거 그. 아 여기서. 언니, 저거는 디자인도 다른가? 뭐야 이거, 홈피지? 왜 이렇게 문 닫아? 살 건 빨리 사야 돼? 왜 안 닫아? 초콜릿 박아놓고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왜 쎄? 4개나 박아놓고 맞는 거 고급지게 만든 거 봐 얼마인지 알았거든? 조금 더 고급지다 그치? 여기 밝아보에도 좋았었는데 한 개 딱 드니까 잡혀서 보고 보자 응? 뭐해? 초콜릿 액자인데? 초콜릿 아니고? 액자야? 나무판대기 공기사 한다고? 이거 신제품이라고 꼬마가 났네 나 없으면 이거 생각나고 다시 왔으면 좋겠고 지금 가야겠지? 지금 가야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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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왔으면 안 되겠지? 30분 ,